아 아 치열하네 진짜 치열해 오늘 오후 속 못에서 자설로 추정되는 자장심이 저끼 좋지 아까 저쪽에다 구멍조끼 던졌지 아닌데요 저쪽에다 버리는 거 다 찍었는데 이따가 3시까지 자살 예방센터 앞에서 봅시다 자살 예방센터요? 이거 녹취해서 내 메일로 싸요 신고 안 하는 거죠? 사는 거 봐서 어? 진짜 비아라 근데 그 사람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? 영목씨가 얘기 안 해줬어요? 이젠 참 험황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 얘기를 들어서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여요 남들은 졸업해가 다 취직하는데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참견인데? 내가 뭘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뭘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내 선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한 벽에 가슴을 더 바란다 내가 뭘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Probabilious 다리 안 펴자 더盛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